비밀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만 아셔야 돼요. 비밀을 할게요. 먼저 알려주세요. 비밀의 임팩트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신영 씨에게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 건데 세 번씩 한번 해볼게요. 세 번씩? 네, 세 번씩. 자, 첫 번째는요. 이게 1번이고요. 손목의 차이인데요? 와, 어렵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2번이에요. 근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손목을 푸는 건 알겠어요. 한 번씩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1번이고요. 네. 자, 2번. 이게 2번이에요. 저는 뭔지 알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인데, 노란 선으로 간 거와 파란 선으로 간 거. 파란 선이요. 딩동댕. 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손목이 어디서 풀리냐의 차이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맞나요? 뭐 약간 비슷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는 편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편차가 적고, 그리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거리에, 비슷한 거리에 갖다 놓지만, 아마추어들은 그렇지 못하죠. 방향의 편차도 크고, 거리의 미스도 큽니다. 근데 그 편차를 이겨낼 수 있는 임팩을 만드는 게 바로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이 궤도예요. 이 궤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라운드를 나가보면요. 결국 클럽 헤드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란 선을 보게 되면요. 클럽 헤드가 공에서 끝나요. 자, 대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영씨 한번 다시 보세요. 네. 자, 노란 선으로 들어오면, 이걸 했죠? 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파란 선에서 들어오면. 아, 끝까지 가네요. 헤드가 휙 커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라운드를 나가서 공을 맞추는 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편차가 커요. 매번 틀려지는 거죠, 타이밍들이. 하지만 지금처럼 파란 선으로 클럽 헤드가 돌아다니면 일단 여기서부터 임팩트 구간을 지나 팔로우까지는 한 번에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즉 라운드를 나가서 이 클럽 헤드가 자유로워야지만 내가 보내는 방향으로 일단은 나가줘야지만 편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절대로 공을 맞추는데 임팩트에 신경을 쓰시게 되면은 그 편차를 줄일 수가 없어요. 뒷땅, 탑볼, 슬라이스 훅 이런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까의 노란 계도가 나아서예요. 그래서 임팩트의 비밀은 파란 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 선으로 한 번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그 차이를 알겠네요.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제가 일단 그러면 왜 노란 선으로 가는지 그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진짜 정말 자주 말씀드린 것 같지만 끌고 오다예요. 끌고 오는 식의 스윙을 하게 되면 노란 선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끌고 오는 방법도 두 가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한 가지는 들어서 앞으로 끌고 와요. 앞으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끌고 가야지만 공을 강하게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공을 더 세게 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뒤쪽에서 클럽 헤드가 와서 헤드가 지나가서 저 팔로우를 봤을 땐 헤드가 저렇게 나가 있고 손은 가까워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끌고 오게 되면 손이 바깥으로 나가 있고 클럽 헤드가 어떻게 되죠? 뒤쪽에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프로들은 여기서 로테이션이 굉장히 잘 되지만 아마추어들은 보통 여기서 치게 되면 손목이 이렇게 펴지면서 공을 맞추기 되게 급급해요. 그렇게 되면 스윙이 끊기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려가는 스윙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클럽 헤드가 회전돼서 한 번에 휙 갈 수 있는 공간에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앞쪽으로 나가서 끌고 오는 분들하고 밑으로 내리면서 끌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급격하게 내려오니까 이것 또한 회전이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노란 선으로 그냥 이렇게 풀어쳐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급격하게 내려와서 공을 맞추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 몸을 어떻게 할까요? 일어서요?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서 탕! 이렇게 친다든지 아니면 또 있어요. 어깨를 빼요. 그리고 와서 어깨를 빼요. 그래야 공이 맞아요. 본능적으로. 이거 이제 많이 연습을 하신 분들이에요. 내 나름대로 끌고 오는 연습을 해서 공을 못 맞추니까 그런 보상 동작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끌고 가거나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전이에요. 회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체의 리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들어서 하체가 리드가 돼서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턴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 턴도 잘 돼야 돼요.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그냥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턴이라는 거는요. 어드레스를 하고 이 각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유지를 해서 턴이 돼야 돼요. 사실. 그죠? 근데 회전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자 이렇게 유지가 돼서 척추각이든 골반의 각도든 유지가 돼서 턴이 돼야 되는데 다운스윙 했을 때 그냥 턴만 신경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앞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튀어나와요. 그러면 튀어나오니까 손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그럼 내려올 때 뒤쪽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것 또한 당연히 콩을 맞힐 수 밖에 잘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맞추는 타이밍에 의해서 축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일관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체중이 어디로 가죠? 이렇게 되면?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맞아요. 뒤로 가요. 그러면 체중이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난 되게 세게 치는 거야. 난 되게 돌리려고 해. 근데 그래서 이렇게 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배치기 배치기 하면 클럽이 이거는 반대로 어디로 가죠? 뒤로? 쳐져요. 그럼 쳐진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뒷땅, 탑볼, 페이스 열렸고 여기서 똑바로 칠려면 손목 써야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중심축이 무너진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어렵고 공 맞히기도 굉장히 끄급한 거예요. 그럼 라운드를 나가서 잘 맞다가도 어느 순간에 타이밍이 틀려지면 갑자기 어, 왜 그러지? 어, 왜 그러지? 하다가 18홀 끝나.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똑같은 임팩트를 만들어서 편차를 줄여야 스코어를 줄일 수가 있어요. 150m가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언저리에는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로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들도 사실 왜 화면에 보면 대회 경기하는 거 보면 핀 위로 이렇게 딱 꽂히잖아요. 몇 개 안 돼요, 사실. 프로들도 사실 뭐 그린 가운데 보고 쳤는데 드로우가 나서 딱 핀 쪽으로 간다든지 페이드를 간다든지 그리고 물론 잘 치는 것도 있겠지만 미스를 해요. 뒷땅 탑볼이 나요, 프로들도. 근데 핀에 가. 그래야 스코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미스를 하면 150m 남았는데 아연 쳐서 뒷땅 퍽 쳐서 20m 가고 그린에 가야 되는데 저기 우측으로 가서 헤저도 빠지고 이러니까 스코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그런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클럽 헤드가 한 번에 휙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끌고 오거나 내려찍거나 또는 돌리거나 배치를 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런 임팩트들이 한 번에 휙 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떻게 어디까지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끌고 와야 돼요. 이 클럽을 끌고 와야 돼. 근데 어떻게 끌고 와야 되고 어디까지 끌고 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백스윙을 들고 다운승을 했을 때 어디가 움직여야 되죠. 하체가 리드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체를 리드를 할 때 회전을 한다는 느낌을 하기보다는요. 이 클럽이 이 클럽을 내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 클럽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럽을 쥐고 있는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겨드랑이가 우리가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들었을 때도 붙어 있잖아요. 내가 움직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붙이라고 옛날에는 또 많이 했었고 춤 동작 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하라고 하고 가져오고 끌고 오고 이게 아니라 내 몸통이 그냥 옆으로 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클럽이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를 움직인다는 걸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좋냐면 클럽 헤드를 끌고 오고 그리고 그 클럽 헤드가 회전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가래 회전하래 이게 아니라 이 클럽을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쪽까지 끌고 와야지 끌고 와야지 자연스럽게 몸이 이동하면 얘가 끌려올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하체를 써라. 하체를 빨리 써야 돼요. 돌려야 돼요.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클럽을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이 들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클럽이 몸이 움직여지면서 슬쩍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 이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클럽이 자연스럽게 내 몸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디까지 두 번째는 기준점이죠. 그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냐면 오른쪽 허리까지만이에요. 오른쪽 허리까지만 네. 오른쪽 허리까지 끌고 와서 그럼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예요. 이게 돼야 돼요. 여기서 끌고 왔을 때 안 돼요. 안 돼요. 다 안 돼요. 이거 너무 뒤에 있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이렇게 허리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움직여지면서 클럽이 끌려오고 어디까지? 오른쪽 허리까지만 끌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건 근데 그렇게 되면 캐스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캐스팅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을 해서 끌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클럽을 보게 되면요. 손보다 헤드가 어디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위, 아래로는 위에 있죠. 맞아요. 이러면 캐스팅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치시는 분들 있죠? 아 아래쪽에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아래요. 이러면 캐스팅 된 거예요. 손보다 헤드가 밑에 있으면 캐스팅 된 거고요. 클럽이 손보다 위에 있으면 캐스팅 안 된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위에 있으면 잘 된 거예요. 이렇게만 안 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손목으로 공을 치려는 힘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벌써 여기까지 끌려왔을 때 손목이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캐스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근데 이거는 그립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그립을 잡을 때 왼손 우리가 세 손가락을 잘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왼손 세 손가락이 잘 잡혀서 클럽을 잘 바치고 있으면 끌고 왔을 때 자연스럽게 위에 있을 확률이 많고요. 내가 이 그립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립도 좀 신경 쓰시면 좋은데 어찌됐든 캐스팅이란 건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네. 여기서 어떻게 풀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어렵잖아요. 자 어려워요. 자 어려워요. 이게 진짜 비밀인가요?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클럽 패드가 먼저 간다에요. 클럽 패드가 먼저 간다. 먼저 간다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캐스팅이라는 걸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오른쪽 허리까지 끌고 와야 되는 이유가 그게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면 그렇게 돼야지만 클럽 패드가 공적으로 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원이 그려져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아까 그 파란 선처럼요? 그렇죠.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고편이었다면 진짜 보는 이거에요. 여기까지 해서 하우리까지 끌고 오고 그 다음에 클럽 패드가 가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자 이 상태에서 잘 끌고 와도 여기서 클럽이 이렇게 내려가요. 아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힘을 쓴다는 거죠. 왜? 내가 공을 맞추려고 밑으로 내리려고 공이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끌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끌고 왔으면 파란 선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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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돼요. 그러니까 클럽 패드가 앞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스윙의 원은 여기서 이렇게 해요. 그 어드레스를 딱 쓰면 여기서 이런 원이에요. 이런 원 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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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나죠? 차이 안 나요? 이거랑 이거랑 약간 두 번째 게 도끼질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그런 식으로 스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이런 식으로 스윙을 했을 때 클럽 패드가 되게 앞으로 온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요. 근데 대부분 옆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난다는 거죠. 손목을 쓰건 뭐를 하건 이쪽에서 앞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허리까지 끌려오는 게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더 앞으로 오면 이렇게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오기가 힘들어요. 물론 프로들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힘을 강하게 쓰지만 아마추어들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그럼 편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뒤에서 헤드가 이렇게 앞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임팩트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이건 모르시겠죠? 너무 쉬운 거예요. 제일 먼저? 응. 자, 이게 임팩이에요. 순간적으로 확 맞았어. 그 다음 뭐예요? 헤드. 그래, 정답.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 뭐가 갈까요? 손. 맞아요. 맞아요. 손이 가요. 왜? 가려는 힘이 강한 거예요. 여기서는 교차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교차를 하려면은 오른쪽 허리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가 몸 앞으로 와야 돼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사실 내 몸 앞으로 와야 되는데 보통은 옆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헤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냐. 어떻게 푸냐. 저는 왼손 세 손가락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왼손 세 손가락이 잘 잡히고 어쨌든 클럽을 흔들어야 되는데, 휘둘러야 되는데, 그러면 클럽의 꼭지점인 이 뒷부분이 강하게 잘 잡혀 있어야 되고, 그 뒷부분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손 세 손가락을 잘 잡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허리 부분으로 와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세 손가락을 써서 클럽 헤드를 공쪽으로 보낸다는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헤드가 먼저 간다고 생각하면 허리 부분에서 여기서 손가락이 약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럽 헤드가 공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리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임팩트예요. 그럼 여기 구간은 내가 만들지 않았어.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한 번에 이루어지는 임팩트가 돼야 편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다시 왼손 세 손가락으로 클럽 헤드를 공쪽으로 보낸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상체예요, 상체. 보통 제가 이 연습을 시키면 상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허리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 클럽 헤드를 돌릴 때 왼손 사용을 해서 클럽 헤드가 몸 앞쪽으로 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느낌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올려고. 이거를 클럽 헤드를 앞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오른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엎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클럽 헤드가 나가주는 느낌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상체를 잡아놓고 왼손으로 클럽 헤드를 보낸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오른손의 역할도 있지만 오른손을 잘 받치고 있다는 느낌을 하시고 왼손으로, 왼손 세 손가락이 클럽 헤드를 공쪽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손 등쪽이 내려가게 되면서 돌아가고요. 클럽 헤드가 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손이 내 몸하고 더 가까워지고요. 클럽 헤드는 반대로 더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체를 잘 버티고요. 그러면 더 세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하시는 게 좋냐면요. 저는 이제 라인을, 가상의 라인을 그어 놓을 거예요. 가상의 라인을 그어 놓는데, 여러분들도 그 라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턱선 밑으로 어드레스를 해서 턱선 밑으로 라인을 다 그어 놓을 건데 그 라인에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턱선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가상의 라인을 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이 들고 하체가 움직여지면서 이 노란 선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손이 아니라 여기서 헤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치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허리까지 가서 손이 그대로 있고 이 노란 선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그 느낌이 있어요. 라인을 그어 놓고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 느낌을 갖는 거죠. 가상의 라인을. 그러면 훨씬 더 임팩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편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체를 몇 개 갖고 와 볼게요. 네. 드라이버, 롱 아이언, 미드 아이언, 쇼다 아이언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다 똑같이 임팩이 돼요. 대부분 뭐 드라이버 칠 때는 어떻게 치고 아이언 칠 때 우드 칠 때 어떻게 치고 아이언 칠 때 다 다른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다 똑같아요. 자, 드라이버. 들었죠? 그 다음에 하체 움직이면서 오른쪽 허리 갖고 오고 네. 여기서 왼손 세 손가락으로 헤드 보내면서 이렇게 임팩. 이렇게 임팩. 다시요. 자, 오고. 이렇게. 2. 임팩. 자, 그럼 이거 4번 아이언이에요. 오고. 임팩. 똑같죠? 네. 이거는 7번 아이언이에요. 이리로 오고 여기서. 똑같죠? 그리고 이거는. 웨지예요. 웨지도. 이렇게. 웨지까지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 임팩트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만 똑같은 스윙을 하고 편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 비밀은 백스윙에 들어서 내가 손으로 끌고 오게 되면 오른쪽 허리에 놓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면서 클럽을 끌고 와서 허리까지 끌고 온다는 기준점을 만들고요. 여기서의 비밀은 손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팔을 잘 사용하든. 그래서 세 손가락을 꽉 쥐고 클럽 헤드를 공쪽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자꾸 해주시면서 앞으로 가게끔 만드세요. 그러면 헤드가 착 튀어나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상체가 같이 튀어나가지 않고 상체는 버틴 상태에서 손을 사용해서 헤드를 보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한 번 휙 가는 임팩트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이런 임팩트를 하시면 분명히 편차가 줄어들고 라운드에서 스코어를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